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보라매, 보라매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성남, 장안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보라매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. Please watch your step.